성민토! 와우! 우와! 맞아, 저거 있어, 저거! 맞아, 저거. 이 분을 장르단에서 볼 줄 몰랐어요. 저는 한번 뵙고 싶었고 오늘 의상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봄에 딱 알잖아요, 같은 과예요. 오늘 다 죽이겠다! 오늘 뭐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정말 의지의 표현인데 근데 여러분, 성민정 씨가 대전한 게 사실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시기 동안 그때 100kg까지 졌는데 첫째는 사실 96kg에서 재본 적이 없고 둘째는 이제 막달에 98kg더라고요. 95kg면 걷지를 못해요. 뛰지도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끼고 뭐고 저는 살부터 빼자. 그래서 젖병 씻으면서 스쿼트하고 낮에는 애기 안고 스쿼트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는 춤을 미친 듯이 췄죠. 그래서 그 흥의 역이 있었네. 춤을 추면서 꼈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신 거라면서요. 오늘 매재됐던 흥, 그 못 아픈 흥과 한을 장미단에서 다 풀려고 준비를 해오셨다면서요. 요요미의 우쭈쭈를 준비해. 아이고. 우쭈쭈. 우쭈 우쭈 우쭈